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었어요. 다온이도 죽고 현조도 자기 목숨 걸고 쫓아왔는데 이렇게 끝낼 수 없어요. 증거물들을 태운 동굴 근처에 가면 뭐라도 있을 거예요. 현조. 현조예요. 저기로 가야 비담조벽인데 왜 저기로 가는 거지? 상수리바위 얘기도 들었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사람을 살렸다고. 비담조벽이 상수리바위예요. 우리가 처음 그 표식을 본 거. 표식 남기려는 거예요. 쏘리가 우리가 약속한 장소 나니까 다른 장소에 신호를 남기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애들 보내볼게요. 레인저들은 모두 덕세령으로 출동했어요. 거기랑 비담조벽이 있는 2시간 거리예요. 시간이 없어요. 거기랑 비담조벽이 있는 2시간 거리예요. 이광아. 거기랑 비담조벽이 있는 2시간 거리예요. 가자 산으로. 거기랑 비담조벽이 있는 2시간 거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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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랑 비담조벽이 있는 3시간 거리예요. 거기랑 비담조벽이 있는 3시간 거리예요. 거기랑 비담조벽이 있는 3시간 거리예요. 금요일 2시간 거리예요. 거기랑 비담조벽이 있는 4시간 거리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